헤어슬러 오만들 봉두 선생님이구요 지금 하실거는 시스루 에이즈 펌이라고 하는건데 최대한 컬 없이 볼륨 위주로만 컬을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신분 위주로 뿌리 살리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연스러운 가르마 스타일을 하려구요 아이론 펌하고 일반 펌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을 느끼고 계신가요? 네 확실히 좀 다른 것 같긴해요 그래요? 어떤 느낌이 있어요? 일반 펌은 롯드를 말고 파마약으로 마는거잖아요 주축으로 파마를 마는건데 아이론 펌은 제가 직접 결작업도 하면서 직접 디자인을 하는거다 보니까 일반 펌 보다는 고객님들이랑 상담을 했을때 더 정확하게 파마를 말 수 있는게 좋은것 같고 최대한 꽃술을 피면서 들어가는거다 보니까 일반 펌처럼 말렸을때 두스스한건 다 잡아주고 머릿결이 좀 더 윤기가 나는거 같아요 그래요? 지금 피카에 롱 아이롱으로 하고 있잖아요 짧은 아이롱이 아니고 롱 아이롱으로 하니까 편해요 어떤 느낌이에요? 네 훨씬 더 빠르구요 그러면 힘이 좀 더 있는거 같아요 꼬리는 지금 다 살렸구요 전체적으로 다 16mm로 마인딩 들어가고 제가 자연스럽게 빼고 싶은데는 볼륨매직으로 펴서 잡아볼거에요 위쪽은 웨이버 어느정도 실컷 있는쪽으로 할거여서 외부 방에 들어간 다음에 뿌리쪽만 볼륨매직으로 잡아볼거에요 잘 안되었고 이리 와우, 이곳에 다 사는게 좋았어요 여긴 다 사는게 좋았어요 뭐, 도착하는게 좋았어요 네... 그 부분은 이곳에 남아가는게 좋았어요 아마도 여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은 아마도 안아버리에요 그 부분은 아마도 안아버리에요 근데 그 부분은 그냥 아마도 안아버리에요 지금 뿔이 다 살리고 마인딩 들어가는데 제가 하면서 느끼는게 처음에는 다 100% 건조한 다음에 파마를 말하는데 처음에는 잘 말리는건 되게 빨리 말려요 중화하고 나면 다시 생머리를 뻗거든요 그래서 폴리 같은거 본사하고 젖은 먹은 상태에서 수분이 건조되면서 파마를 말면은 릿지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구요 하실 때는 거의 70% 수분만 건조하고 나머지 30%는 아이롱으로 건조하시는게 제가 볼 때는 릿지도 다 탄력있게 나와요 그리고 수분 같은것도 중요하긴 한데 뭔가 원장님이 테니션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테니션이 뭔지 좀 느꼈는데 테니션이란게 별거는 없고 다 이제 마인딩을 들어갔을때 모발이랑 아이롱이랑 이게 흔들림이 없어야된다? 오는게 없고 모발이 아이롱에 쫙쫙 붙어있으면은 탄력도 붙고 윤기도 많이 나더라구요 탄력이라 해도 무조건 힘으로 하면은 고인분들이 많이 아파하더라구요 탄력은 왜 힘이 많고 지금처럼 모발이 아이롱에 울지않게 하는게 가장 중요한거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윤기도 처음엔 안나는데 이게 울지않게 텐션있게 들어가니깐 용기도 많이 나더라구요 파마 안나온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수건이랑 울지않는거 두개만 좀 중요시해도 원하는 릿지는 다 나오는거에요 헤어라인이랑 양사이드쪽은 볼륨매직식으로 다 일자로 릿지 다 폈구요 지금 와인딩은 다 끝났고 이제 안개붕으로 중앙하고 화물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세 뭐야 좀 보려 pause ключit 끈적 아 bullets